농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산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제가 걷고자 하는 방향이지 그 방향을 정해놓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주 참여 100년 1000년 되기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농가를 가고 자료를 만든 중이다 이렇게 좀 더 쉽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표현을 해요 도움되면 비료 좀 팔아달라고 제가 먹고 사는데 예배액이 나와야지 더 많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이거 봐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래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살짝 꺾인 느낌도 있는데 일단 골이 지금 올라왔잖아 골이 올라왔다 어떻게 표현할래요 저는 뜨겁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여기가 이 부분이 굳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막을 방법은 일단은 온도 그 다음은 수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도와 수분을 계속 개선을 해주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게 심하면 결국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사과 그리고 꺾이는 열매들은 근본적으로 생각보다 비대가 안돼 그냥 꺾여버리지 이게 차이가 있대도 그냥 꺾이는 건 그냥 꺾이는 거야 근데 저렇게 말리고 굳는 건 비대가 되면서 말리고 굳는다 다른 말로 저거는 물만 맞춰주면 세모제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굳는다 꺾인다 여기서 좀 더 다른 모습이다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아 그래 진짜 정말 단순해요 환기하고 물주면 돼 정말 단순하게 물론 지금 온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신초가 굵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늦게 덮자는 거야 자 이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이게 계속 열매를 보면서 물 온도를 계속 개선을 해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꺾이면은 비대가 안된 데도 그냥 삭아버려 하지만 비대가 되면서 밑에가 빨린다는 건 물이 부족하고 뜨겁다 이렇게 좀 더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생각 이상으로 아휴 근데 하늘이 흔들었는데 이걸로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인 거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는 거지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해보자 이런 느낌 뭐 알다시피 지나갑니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결국은 하다도 안 되니까 한기하고 물 주셔라 그죠 물을 안 줘도 자연이 스스로 봄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물을 공급해줘 그러면 좀 더 안정이 된다 이거지 결국은 우리가 한기를 한데도 이게 포인트라도 오늘도 봐봐요 천장 한 80-90%에서 천장 다 잃었을걸요 이게 항상 기준점이다 자 그리고 정시키는지 얼마 안 됐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똑같아 이 부분 뿌리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수분을 잘 맞추세요 그리고 습도 습도 맞추고 그리고 뜨거우면 항상 반비릭이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터널비를 살짝 제껴주면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되고 항상 온도에서 작물 체내 물론 뿌리에 데미지도 오지만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 이것도 항상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되고 이분도 똑같고 자 꽃이 오냐 계속 체크하면 되고 신초가 굵어지면 방귀 없이 찝어요 찝고 온도를 떨자요 그렇게 하면서 신초의 변화를 최소화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케이스는 식물만 보면 이쁘죠 이쁜건 맞는데 좀 더 생기가 나거나 그런게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포인트고 자 안큰다면 그만큼 뿌리와 온도 이 모든걸 다시 체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순모지 현상 때가리가 멈춘거야 그러면 그나마 다행히 격가지가 나왔어 여긴 잘라버려야 돼 여기도 지금 멈췄어 자르고 이 순을 받아 내야 됩니다 자 요런 느낌 자 결국은 순모지가 올정도의 뿌리에 데미지가 왔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음 뿌리 다른 말로 양수분의 순환에 문제가 오면 끝에 테두리가 온다든지 탄다든지 이런 이차폐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세요 됐죠 이해가 되죠 수정 자 이분 같은 케이스도 대가리가 굵어집니다 자 대가리가 아무리 굵어져도 포인트는 꽃이야 꽃이 없다면 아이고 지금 대가리가 중요한게 아니야 자 꽃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됐고 음 꽃은 다른 말로 이제 CN율이기 때문에 자 C쪽으로 인산쪽으로 좀 더 더 작용을 해주면 확실히 꽃은 더 빨리 땡깁니다 자 제가 지금 농연피 팔고 있고 천년인산도 팔아요 천년인산도 확실히 이 CN율 쪽에서 C쪽으로 확실히 이제 그리 신초를 더 얇게 해주는 원리가 느낌을 와요 근데 아쉽기 때문에 제가 잘 안가나는데 너무 이제 대가리가 굵은 분들은 천년인산도 한번 써봐요 그럼 확실히 대가리가 얇아진다 자 이게 팩트고 음 자 일단 밑으로 간주하고 위로도 좀 쳐주고 자 대가리 굵다고 꽃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대가리만 나가는 거지 이해가 되죠? 자 꽃이 없으면 방법 없어 물을 줘서 꽃을 만들어야 돼 근데 알다시피 최대한 적게 준다는 거지 지금 햇빛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CN율만 잘 맞춰주면 꽃은 나와요 자 요런 부분들 자 강압성에서 절대적인 건 탄소와 이상한 탄소와 이제 햇빛입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리를 해주면 누구나 다 꽃을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이분은 어디고? 아 이분은 뭐 결국은 순한테 졌다 하긴 좀 그렇지만 순의 양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저는 항상 편하지만 순이 적을 때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누가 뭐래도 12월 1월은 순을 줄이는 게 기술이다 자 이렇게 순을 줄여놨다가 열매랑 같이 또박또박 키우는 게 기술입니다 자 누가 봐도 하... 순이 많죠 우리 조금만 더 순을 쳐주면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신초 봐봐 신초가 왠지 모르게 아따 힘들다 이 느낌은 탁탁탁 전해지죠 요런 걸 좀 더 관찰하면서 경계를 하자 이렇게 저는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기준점이 나오죠 자 지나가면 되고 됐죠 자 이분과 같은 케이스로 똑같고 여기도 순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돼요 진짜 대가리 보면 느낌 안옵니까 아 식물이 지금 뭔가 데미지를 자꾸 받고 있다 이 느낌 저는 오는데 그 느낌을 좀 더 받아 봐봐요 그래야지 이 계산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되고 자 한번 끊고 가봐요 사진 너무 많다 자 자